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작년이었습니다. 마약에 취한 채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했던 이른바 롤리스로이스 사건 많이 기억들 하실 텐데요. 그제 성동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. 바로 화면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. 허주연 변호사님, 바로 저 영상인데 저 우산 쓰고 계신 시민분 갑자기 큰 큰 불상사를 겪을 뻔했습니다. 저 차량, 마약에 취한 운전자였다면서요? 네, 30대 운전자가 마약에 취해서 환각 상태에서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행인을 비껴가는 사고를 내놓고 내려서 15분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마약을 어디서 투약했나 봤더니 집에서 혼자 스스로 투약을 하고 저렇게 빗길에 위험하게 차를 몰고 나와서 결국에는 인도 차도도 구별하지 못하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마는 상황인데 저 옆에 우산 쓰고 있던 행인이 정말 한 발만 뒤쪽에 서 있었으면 그 말씀하신 롤스루이스 사건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?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. 지금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받된 혐의를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약물 운전이 정말 위험한 게요. 사실 음주운전보다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지금 사람이 다치지 않았잖아요. 그러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위험운전으로 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이게 약물 종류에 따라서는 투약한 것보다 투약하고 운전하는 게 형량이 더 낮은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단속 장비도 음주 테스트기처럼 보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적발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냥 가게 된다고 하면 운전해서 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통계 자체도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.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인데 지금 음주운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아니 근데 저게 마약이 아무리 취했다고 하더라도 시민 간발의 차로 진짜 구사일생한 건 안중에도 없고 저렇게 자기 차 안이나 살피고 있고요. 도망가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다면서요. 그냥 길거리 배회하다가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 약에 취해서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의 조치를 어떻게 제대로 취하겠습니까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다면 적용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정말. 정말.